서브 서핑에 관한 메리트 서브 서핑의 메리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브 서핑의 장점은 지금 여기서 파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패들아웃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조금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물에 빠지지 않고 서핑을 즐긴 후에 다시 패들아웃에서 나가서 또 파도를 타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서브 서핑이 바로 SUP 서핑입니다 SUP는 패들을 이용해서 패들아웃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지금 보면 이렇게 서핑을 해서 파도의 끝에서 다시 물 밖으로 테이크업해서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리포 헤들보드 서핑 영상 리뷰였습니다 말리포 헤들보드 서핑 영상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